강철깃발 에이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 solamente 에이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 자네가 앞서고 있어 B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B 거점이 점령되어 상대편이 기선을 제압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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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락시켰군 5분 남았네. 5분 남았네. 5분 남았네. 10분 남았네. 10분 남았네. 5분 남았네. 6분 남았네. 6분 남았네. 정리를 다해. B 거점을 함락시켰군 C 거점이 전면되고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C 거점이 전면되고 아군이 선을 union하는 경남도야 비비해, Tusk Kreis C 거점이 전면되고 아군이 종이 전달해서 C 거점이 전면되고 아군이 gypsy C 거점이 전면되고 아군은 전면되어 C 거점이 전면되고 아군은 전면되었지만 비가점이 점령되면... 비가점이 점령되면... 이른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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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마바... 아멘...